자, 엄복동! 출신 보관! 황력 보관! 저요! 자전차는 좀 다 봤고 평생에서 물장수 있었습니다. 엄복동입니다! 새로 들어온 친구가 꽤 타네요. 지태인 수사대 와가 이번이 카또또 자전차 경제에 이긴다고 백성의 사기가 온다 지금 중요한 건 일본을 하면 죽은 것이 아니라 백성 하나의 마음으로 되찾은 것이야 안지어! 전차로 세상을 바꾼다고 하면 돈을 못하겠어 세상을 바꾸는 방법 총관만 있는 게 아니라고 자 정말 죽도록 달리겠습니까?